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애틀맘 입니다 4월에 정말 바쁘다고 영상 올렸는데 5월에는 더 바빴어요 5월에 새로운 리스팅 집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4월에도 집을 리스팅 했는데요 첫날 오퍼가 들어와서 3주만에 계약을 끝냈습니다 영상을 만들었는데 올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구요 5월에 집도 리스팅하고 팔고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오늘은 정말 정겨운 한국의 시골집 아주 따뜻한 엄마가 맞아줄 것 같은 그런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렌치하우스구요 이렇게 마당이 넓어요 뒷마당에 정말 없는게 없습니다 감나무가 3그루나 있구요 예쁜 꽃들 그리고 상추 고추 미나리 와 케일 이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걸 덤으로 공짜로 뿌리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 손님이 사셔서 제가 자주 놀러와서 이런거 같이 가꿔드리고 또 저도 얻어가구요 렌치하우스 계단이 필요없는 1층 집이에요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구요 앞마당 옆마당이 다 넓습니다 주인분이 정말 꽃 나무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가꾼 집입니다 어떠세요 속이 시원하게 넓은 집이죠 어 시골 한국 멋진 시골집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햇살 5월에 애틀란타 햇살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하늘의 구름도 예쁘고 이 예쁜 구름 때문에 제가 애틀란타에 정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넓은 마당에 50만불 이하의 집을 아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애틀란타구요 뷰포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이웨이 118번에서 5분도 안걸리게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교통도 좋고 학군은 세킨저 학군이에요 귀내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AI 전문 고등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엄마들의 기대가 아주 큰 세킨저 하이스쿨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교통 학군 그리고 넓은 땅 모두 모두 가진 집입니다 어 물론 약간 올드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정겨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정겨운 집을 얻고 싶으신 분 연락주세요 또 뒷마당에는 이렇게 기도방으로 써도 되고 이런 화초들을 가꿀 수 있는 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덤으로 있고요 또 어항 커다란 인조 어항도 있어요 물고기 기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뒤로 올라가면 이 뒤에도 다 안 보이지만 별하별 나물들 나무들이 가득하답니다 조금만 더 손보면 진짜 배추농사 져서 팔아도 될 정도로 엄청 엄청 넓어요 예쁜 꽃들도 물론 많이 있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하얀 들꽃 들국화가 피어 있고요 상추는 뭐 너무너무 넘쳐나서 온 교회 분들이 다 나눠 먹어도 될 정도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날 한가득 얻어다가 남편하고 삼겹살하고 같이 먹었어요 돼지 불고기하고도 먹었고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하나로 연결되는 넓은 거실과 부엌, 다이닝룸이 정말 정말 넓어요 이 긴 쇼파에 하루의 피로를 싹 풀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일하고 와서 계단 안 올라가고 소파에 바로 누워서 칠 수 있고요 부엌에 블랙퍼스트 에어리어도 굉장히 넓어요 햇살도 잘 들어오고 뒷마당 바라보면서 차 한잔 마시기에도 좋은 집입니다 이 집은 마루 그리고 페인트 모두 다 새로 했어요 올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된 새로운 페인트, 새로운 마루입니다 안방도 아주 넓고 화장실도 넓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방은 안방하고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도 서로 방음이 너무 잘 되어 있고요 또는 손님이 오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방들이 서로 소음이 하나도 안 들리고 또 널칭널칭하니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친구나 동생하고 렌트로 같이 살아도 좋을 집이고요 아무튼 정말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집이에요 여기다 커다란 다이닝 테이블을 넣으면 뭐 한 20명도 집에 초대해도 문제 없고요 애틀맘의 5월 리스팅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락주세요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 애틀맘이었습니다